황주영 선수 펜스츠, 코티콜, 코어 1대0 권장 들어가는 레프스토얼입니다. 지금도 안쪽 굉장히 높은 이 두 코스트가 들어왔고요. 레프스토얼이 정확히 잘라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앞뒤로 나왔던... 이게 됐네요. 그대로! 코어! 들어갑니다! 이야, 지금 이거 미사일 같은 슈트를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네, 고맙습니다. 석대, 월드스토얼의 위치. 침대에서 멋진 경기로 경전 승활하고 다시 한번... 고요한... 서울의 은경, 왼쪽은 박종진입니다. 박종진 이어 받았어요. 곧! 박종진! 인정! 서울! 박종진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박종진까지 승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월드스토얼 자신의 인원골, 박종진! 이번에는 김금배마다 드러내면서... 김금배마자 드러내면서... 김금배마자 드러내면서...